안녕하세요. 정말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자였어요. 임영고시 육수만에 합격해서 어렵사리 중학교의 교사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너 그렇게 과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게 살다가 기간제로 들어가서 마음고생 많이 하더니 결국에 전국에서 3명 뽑은 그 과에 임영고시 합격했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취업도 했고 인생에서 큰일 굵직한 것들을 너가 다 해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빨리 여교사는 어릴 때 좋은 남자 잡아서 결혼해야 하는 거야.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 봐. 정말 만날 남자도 없고 힘들어. 최대한 한 살이라도 순수할 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남자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개팅이라 그런 만남을 인위적인 만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유독 외롭기도 하고 하도 주변에서 결혼 적기에 못 가면 정말로 큰일 난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받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재미있었어요. 임영고시 합격하고 남자들 만나면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떠는 게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팅 한 횟수가 쌓여갈수록 점점 저는 지쳐가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곁에 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으니까 괜히 자존감도 낮아지고 소개팅 끝나고 애프터 안 돌아오면 뭔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혼란스럽고 그러더라고요. 소개팅만 거의 열댓 번 정도 받았을 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잠깐 연애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지친다고 하면서요. 주변 사람들은 고작 그거 가지고 연애를 쉬는 거냐고 너 내일 모레 서른이니까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를 닥달했지만 저 그때 정말로 인위적인 만남에서 오는 인간관계의 피로함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혼, 미혼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뭔가 약간은 무기력하고 온 세상의 회색빛으로 보이는 살짝은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정말 우연히 제 인생에서 한 남자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 대학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동아리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주말에 아차산에 가기로 한 약속에 저도 가겠다고 말을 했죠. 이것저것 등산용품도 사고 나름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아차산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어머 너 임용고시 학교겠다며 너 우리 학교 최대 아웃풋이다 정말 너 짱이다 야 하면서 부러워들 했어요. 저는 그런 반응이 살짝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약간은 뻘쭘하고 무한해서 아니에요. 뭐 교사된다고 해서 인생 180도 바뀌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출발할까요? 하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학교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거의 임용 준비만 5년을 넘게 했잖아요. 맨날 몇 년을 특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체력이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체력이 아예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들은 하나도 안 힘들게 날다람쥐처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저는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힘들어서 위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속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 올라가세요. 저 여기서 조금만 쉬다가 다시 따라갈게요. 라고 말을 한 뒤에 잠시 중간에 있는 바위에 앉아서 목을 축이고 제가 가방에 가져온 에너지 바를 꺼내서 마그작 집어먹었습니다. 하 산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마음이 허덧한 건 왜일까? 솔로라서 그런가? 남들 말대로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이걸 어쩌면 좋지? 흠 하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너무 오래 쉬면 너무 뒤처질 것 같아서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산 지리도 잘 모르는 제가 눈에 보이는 길만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앞으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와 이걸 어쩐담? 여기 있던 길이 왜 막혀있는 거야? 낙엽이 많이 쌓여서 그런가? 분명히 아까는 내 옆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등산객들도 안 보이네? 하면서 순간 스멀스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안되겠다 싶었던 저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하산하고 학교 사람들을 밑에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던 찰나 제가 발을 헛디뎌서 옆에 있는 낮은 절벽으로 굴러떨어진 겁니다. 저는 으악 거리면서 몸을 대구르르 굴렀고 발이 심하게 삐었어요. 아 아 너무 아파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고 있을 때 갑자기 저기 저쪽 위에서 아니 지금 거기 떨어지신 거예요? 괜찮아요? 하면서 누군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아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자 그 남자가 잠시만요. 기다려 보세요. 하면서 위에 있는 밧줄로 된 길 경계선의 로프 같은 거를 칭칭 감더니 자기 허리에 그걸 또 감은 뒤 콩콩콩 뛰어서 제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남자는 어쩐지 아니 길도 없는 오르막길 쪽에 뭔 여자가 두리번거리길래 제가 이상해서 저기 멀리서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떼구르르 떨어지더라고요. 조심하셔야 해요. 산에서 특히 이렇게 해지고 깜깜할 때 길 잃어버리면 진짜 끝나요. 저한테 엎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저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아이 참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빨리 엎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등에 엎인다는 게 상당히 창피했지만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싶어서 덥석 엎였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다 커서 누군가의 등에 엎인다는 게 묘한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발목이 아팠지만 아픈지도 모르고 그렇게 등에 엎여서 30분 이상을 내려갔어요. 그 남자의 목과 이마 얼굴에서는 땀이 정말 송글송글 나있었고 누가 봐도 얼굴이 터질 듯이 힘들어했지만 제가 무한할까 봐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불판할까 봐 끊임없이 스몰 토크 일상적인 질문을 건네면서 하산을 했어요. 제가 딱 산 아래에 내려가자 미리 하산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대학 동기들이 야 너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되고 갑자기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진짜 산에서 실종된 줄 알고 광진경찰서에도 전화해서 수색해달라고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 다 들었어 진짜로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저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면서 미안하다 아이고 라고 했지요. 그때 저를 살려준 그 남자가 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이거 제 명함이거든요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세요 아시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근사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요. 그 뒤에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해민 병원에 가서 다리 기부술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내고 다리 인대가 괜찮아졌을 때쯤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했어요 그때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남자에게 밥을 근사하게 대접하려고 1인당 10만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을 가려고 생각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약속을 잡고 딱 만났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자기 먹고 싶은 거 있다고 압구정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죠 압구정? 오호 나도 10만원 이상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비싼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아직 교사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 돈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말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 그 남자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 국밥집이었어요 한 그릇에 7천원 하는 국밥집이요 그 남자는 씩 웃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시금땀 많이 흘리세요 제가 뭐 비싼 곳이라도 데려갈 줄 알았어요 나 비싼 밥 얻어먹으려고 도와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 얼굴이 내 취향이라서 많이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도와준 거고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밥 핑계로 얼굴 한 번 더 보자고 말한 거예요 국밥이나 먹으면서 우리 이야기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긴장을 잔뜩 하고 있다가 그 남자의 말 한마디에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저는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 상태로 그 남자와 밥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원래 회계사로 일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대박이 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고 키도 크고 사실 어떤 여자가 와도 그 남자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허세부리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산 다니면서 건전한 취미활동하고 압구정에서 국밥 먹고 이러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한 매력 포인트로 느껴진 거였지요 저는 그 남자와 잘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씩 저의 매력 어필을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흘렸습니다 국밥집에서 본 날을 기점으로 저와 그 남자는 다섯 번 봤을 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사실 정원씨 나는 정원씨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정원씨에게 진심이에요 임용고씨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결국에 성공한 것도 나랑 비슷한 거 같아요 나도 전문직 시험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혼자만의 싸움을 했고 긴긴 터널을 걸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원씨에게 큰 공감을 느꼈고 무엇보다 착하고 얼굴 성격이 정말 잘 통해요 나 진심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하며 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남자 집안에서는 결혼 반대가 굉장히 컸다고 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동호씨였거든요 동호씨는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특히나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아직은 사업을 더 키워야 하는 시기 아니냐고 너무 급작스럽게 결혼을 정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반대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동호씨는 저에게 그런 사실을 말해주지 않고 아무렇지 않는 척 하다가 제가 우연히 동호씨가 엄마랑 형이랑 전화통화하는 것을 엿듣고 결혼 반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미안했어요 괜히 내가 가진 거라고는 안정적인 직업 하나뿐인 내가 귀하고 잘난 집 아들을 욕심해서 원한 거는 아닐까 그냥 나도 나의 급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소박하게 살아야 할까 어떡하면 좋을까 하면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기가 팍 죽었어요 그런데 동호씨는 저의 그런 표정을 눈치라도 챙 것인지 정원씨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정원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신을 줄 거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정원씨만 바라보고 정원씨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그 다짐 절대로 변치 않을 거예요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무척이나 감동이었고 동호씨의 그런 강인한 결의에 저도 더더욱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떤 방해와 공작이 있더라도 동호씨의 손을 놓지 않기로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동호씨는 열심히 결혼 허락을 맡은 것인지 부모님과 형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끝끝내 상견례를 하고 이제 양가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학교 친구들은 제 결혼식에 와서 아차산이 너의 인생을 살렸다고 우리랑 아차산 등반 가서 너 평생 돈반자를 만날 줄은 누가 꿈 꿨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다 나를 구해준 이 남자랑 내가 결혼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 히히 하면서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 정말 꽃밭이었습니다 제 앞날에 꽃길만 환하게 펼쳐질 줄 알았어요 너무나 행복했고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을 정도로 제 삶의 만족도가 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온 후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무엇이 저를 그렇게 절망과 혼란에 빠뜨렸을까요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다 왔어요 남편이 하와이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자기가 간 해외 중에 하와이가 가장 평화롭고 정말로 행복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강력 추천을 해줬거든요 저도 뭐 해외를 많이 다녀본 경험도 없고 또 남편이 그런 거는 잘 안다고 해서 여행지는 남편이 고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좋았어요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야자수 기른 나무들이 도로에 쫙 심어져 있는데 이국적이면서도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가 천국을 연상하게 하더라고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여기 하와이를 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만 같은 꿈같은 신혼여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면세점에서 시댁에 가져다 드릴 선물을 잔뜩 사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씩이익 웃으면서 재미있게 놀다 왔니? 신혼이니 행복하지? 그래 그래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한 거지? 네 그런데 곧 하려고요 원래는 신혼대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식 치르려고 했는데 동호 오빠가 마련해둔 집이 있어가지고 굳이 혼인신고 먼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는 왜 물어보세요? 응? 아 응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말을 얼버무리시는 겁니다 저는 뭐지? 하면서 약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어요 그날은 제가 시댁에서 1박 2일 자고 가기로 한 날이어서 잠옷을 입고 어머님과 같이 TV를 보다가 갑자기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과 아주버님은 이제 같이 술 한잔하러 나갔고 집에는 어머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에게 하... 내가 정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아들이기 이전에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니까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 된 며느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로서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엄청 놀랐어요 아니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찍은 어여쁜 여자랑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아니 동호씨가 왜 다른 여자랑 웨딩 사진을 찍어요? 무슨 이벤트라도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하니 어머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저에게 동호가 사실은 결혼을 한 번 했다가 파혼을 한 아이야 너가 아직 동호의 성격을 잘 모르겠지만 동호 승부욕도 엄청나고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정말 대단해서 물불 안 가리는 스타일이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와이프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 사업할 때 거래처한테 잘 보인다고 여자 나오는 술집에 거래처 사장님들 데려가고 거기서 동호가 여자 끼고 놀다가 그 사실을 와이프한테 걸려버린 거란다 그래서 와이프가 그러니까 나의 전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 동호는 자존심에 금이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손찌검을 하게 된 거고 그게 정도를 넘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된 거지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해서 법적으로는 깔끔한 사이지만 그 여자 쪽에서 사실원 관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다가 동호가 법적으로 흔적 남는 게 싫어서 결국 돈으로 상황을 무마시킨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힘이 턱하고 풀렸습니다 사실 제가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알콜 중독에 어릴 때 저와 엄마를 엄청나게 못 살게 군 힘들게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런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니 동호 씨가 폭력을 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사실원을 했던 사람이라니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세기를 박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말해주는 거야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나는 감당이 안 된다 너도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렴 지금은 그 호랑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게야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난 뒤에 피눔을 흘리지 말고 지금이 기회야 지금 도망치렴 지금 도망쳐 그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의 먼 인생을 보았을 때 잘한 결정일 거다 아직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서 제대로 된 생활도 안 해봤잖니 그러니 괜찮을 거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로는 그 숨겨진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엄청나겠어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빨리 갈라서는 게 맞는 거였는데 심장으로는 마음이 자꾸 동호씨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을 열고 아주버님과 동호 오빠가 들어왔고 저와 어머님은 표정을 숨긴 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둘을 반겼죠 아주버님은 사진작가와 편집가로 일하고 계셨고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제가 동호씨랑 결혼한다고 할 때 아주버님이 엄청 반대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 이유 때문에 결혼을 반대한 건가 싶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우리 오늘 시댁에서 자지 말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자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라고 됐다고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해서 편하게 자고 싶다고 말을 얼버무릴 뿐이었죠 집에 간 뒤에 저는 거의 일주일간 미친듯이 고민했어요 마침 다행히 방학이라서 학교를 안 가도 되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더더욱 많았던 거였죠 어떻게 먼저 이별을 구할까 뭐라고 말해야지 안전이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막 인터넷에 안전이별하는 법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법 등등을 검색해봤지만 저와 같은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잠자는 며느리를 깨워서 혼인신고 직전에 내 아들이랑 혼인신고 하지 말라고 내 아들은 악마라고 말한 케이스가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국 빙빙 돌려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직진으로 꾸밈 없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속이 시원하고 또 깔끔한 이별일 것 같아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우리 다음 주에 혼인신고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그거 어 왜 혼인신고? 응 다음 주에 해야지 우리 이제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진짜로 부부가 된 거니까 근데 나 혼인신고 못할 것 같아 어? 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장난치는 거지? 아니 만원살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나 어머님에게 다 들었어 당신도 나 이제 그만 속였으면 좋겠어 제발 나 속이지 마 나 힘들어 정말로 나도 생각 오랫동안 하고 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당신이 한번 결혼했었다는 거는 말해줬어야지 그리고 당신 전체한테 폭력도 쓰고 그래서 고소당할 뻔한 거 돈으로 겨우겨우 무마시켰다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어? 라고 말하자 남편은 정말 금시초문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누가 누가 결혼을 해? 내가? 내가 사실은 관계였다고? 다른 여자랑? 나 자기가 내 인생의 두 번째 여자야 나 24살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여자 3년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 전문직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고 5년 동안 솔로로 살다가 그 뒤에 다시 회사에서 나와서 스타트업 차려서 살다가 당신 만난 거라고 진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게 맞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보여준 남편의 웨딩 사진 잠깐 어머님이 그 사진을 식탁에 두고 물을 뜨러 갔을 때 제가 핸드폰으로 증거랍시고 찍어뒀는데 그걸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기가 차다는 듯이 퍽퍽퍽 라고 웃더라고요 이걸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보여줬다고? 하 진짜 엄마랑 형 미쳤구나 이젠 내가 참을 만큼 참았고 당신한테도 모든 걸 말해야겠어 하면서 저도 몰랐던 가정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6살 때 지금은 돌아가신 시부랑 재혼을 하신 거고 그때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주버님을 데리고 오신 거였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고 거의 낭떠러지 직전의 환경에서 남편이 스타트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의 인생을 역전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스타트업으로 번 돈만 80억에 육박하니까 성격 좋은 제 남편은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자기 형이라고 형 사진작가랑 편집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거의 반 백수처럼 사는데 그 모습이 불쌍하다고 사진샵도 차려주고 시모에게는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했거든요 남편이 워낙에 바쁘다 보니까 돈 관리 같은 것도 꼼꼼하고 짠돌이인 시모에게 맡겼는데 이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면서 시모에게 저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한테 돈 관리 맡기려고요 엄마 그동안 제 돈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 신고하면 제 돈 모으신 거 전부 저한테 다시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선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이였는데 남편이 갑자기 결혼을 하고 돈 관리를 저에게 맡긴다고 집안에다 말을 하니 그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린 거였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동호 이놈 절대로 결혼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생충처럼 동호의 피를 쏙쏙 빨아먹으면서 살 수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주버님이랑 어머님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결혼을 안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공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랑 결혼한 거를 반대한 거였던 겁니다 남편은 이 사진 그리고 당신이 내게 말해준 그 말들 전부 다 엄마랑 형이 소설 쓴 거야 나 결백하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내가 5년 전에 결혼했었다고? 나 그때 사우디에 파견 가서 일하고 있었어 그거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게 1년 동안 나가 있었던 여권도 있고 나는 증명할 수 있는데 하 참 하면서 서랍에서 여권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정말로 남편은 그 시기에 해외에 나가 있었고 시기상 절대로 누군가와 결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럼 어머님이 이 모든 걸 거짓말 친 거라고? 라고 하자 남편은 저에게 문자를 몇 통 보여줬어요 그 문자 안에는 어머님이 너 그 불혈이랑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엄마가 관상집에 가서 관상을 봤는데 넌 50살까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 너가 일찍 결혼하면 큰 사고가 터져서 단명할 운명이래 엄마는 그 꼴 절대 못 봐 너 일찍 죽게 납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늦게 최대한 그게 엄마 소원이야 소원 제발 이라는 문자들이 수두룩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야 그 여자가 뭐가 좋니 너 내가 결혼해봐서 말하는 건데 결혼 환상이란 정말 많이 다르다 너 제발 정신 차려 너 제발 정신 차려 지금은 사업할 때야 결혼해서 탱자탱자 놀 때가 아니라 알겠어? 미치겠네 정말로 라는 문자들이 수십 수백 통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저와 결혼을 안 하게 하려고 부정적인 말들을 남편에게 쏟아댕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 있으니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얼굴을 벌겁게 불킨 뒤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은 Loyola Secretary 작은 페 Unt 남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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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정산 못 받고 법적 시비 다툰다더니 이거 완전 내 얘기네. 나는 한술 더 뜨네. 아예 엄마까지 나서서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며느리라는 사람한테 형이 가짜로 포토샵한 내 결혼사진까지 보여주고. 참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사면 뭐해. 가족이라고 믿은 사람들한테 잘해줘 봤죠 뭐해. 결국에는 내 뒤통수 치는데. 아이고 내 통수야. 나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하면서 열분을 냈어요. 남편은 나 이제 그들이랑 연 끊어버릴 거라고. 나를 자식이나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돈줄로 본 그들에게 이제는 기회를 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를 파득파득 갈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 조금 놀라울 정도로 남편이 무서웠습니다. 남편 성격이 정말 한다고 하면 꼭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죠. 그날 이후 남편은 바로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다 들었어요. 아내한테요. 뭐가 어쩌고 졌죠? 제가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고요? 하. 말이 제발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무슨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하. 꼭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 걸 막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아들이 평생 돈 받는 기계로 살면서 집안에 따박따박 돈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바랬냐고요. 아무리 제가 친아들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 돈이 들어간 모든 것들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당장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다 막아버렸고요. 돈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세 자금 제가 해드린 거 다음 달에 계약 만기던데. 저 재계약 안 할 겁니다. 기생충처럼 제 등 뒤에서 피 빨아먹고 살았으니 이제는 숙지 없이 혼자 살아보세요. 라고 강하게 말하더라고요. 수학이 넘으로 어머님은. 너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전세를 뺀다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놈 자식이 정말 벌장마리가 어디로 간 거야? 너 돈 좀 벌고 결혼하더니 콧대를 엄마한테 세우는 거야 뭐야? 응? 하면서 기가 차다는 목소리를 내뱉더라고요. 남편은 기가 차죠 당연히.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죠. 오늘부로 어머니가 형님 영 끊을 겁니다. 알아서 하시고 죽어서도 우리 마주치지 맙시다. 이건 선을 넘은 겁니다. 하면서 전화를 툭 끊었고 회사 대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머님과 아주버님 관련해서 남편의 돈이 들어간 거 다 뺐고 번호도 받고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과 아주버님이 수백 통이나 전화 왔는데 저도 다 씹었고요. 결국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했으니 제발 전세 자금이랑 사진샵은 좀 남겨두라고 애원했지만 냉철한 남편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기도 싫다고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원통쾌하게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남편은 이제 나의 인생을 살 거라고 하면서 최선을 꼭 잡고 나의 진짜 가족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남편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다행히 시간이 흐른 이후로 마음을 많이 추스르고 자기 같은 일이 세상에 또 있었다는 거에 놀라면서 나름 그러한 사실에 위안을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저와 잘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에 아주버님은 그나마 동호씨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어서 거의 떠돌이 신세로 다른 사람들 결혼식에서 사진 찍어주고 5만원씩 받는 형태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고 어머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트랑 시장을 전전하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삶을 살아가다가 지금은 어디 다방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이 동네 사람들에게 저희 남편 뒷담을 그렇게 많이 깐다고 합니다. 눈치 빠른 동네 사람들은 속 이야기를 다 알아가지고 그들의 뒷담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님이나 형님을 타박한다고 하네요. 저는 TV에서나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들어봤지 남편에게 이런 가정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TV에서 개그맨 그분이 울면서 자기는 가족을 믿고 소처럼 일한 죄밖에 없는데 자기 돈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내쫓고 자기 인생을 좆먹듯이 파먹은 가족들이 너무 밉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게 정말 제 남편의 모습이랑 꼭 닮았거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고개를 들어서 나 상처받았고 사실은 나 돈 많고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외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을 보니 누군가에게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누구에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로 큰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돈 좀 벌어서 무조건 나와서 살아라 그래야지 그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같은 피어도 어떻게 보면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가족 사이거든요. 네, 착하게 살아온 제 남편 너무나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알았으니까 남편을 더더욱 토닥여주고 싶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우리 남편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남자니까요.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네요. 가족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지옥구덩이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네요. 저도 남편과 행복한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려고요. 누구처럼 돈 때문에 자식 인생까지 망치면서 탐욕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